안녕하세요. 저는 최하철 감독님 영화 이 모든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에서 회원역을 맡아 연기했던 이다영입니다. 나에게 가장 아열대의 소녀는 우리 엄마다. 단단하고 다부지고 강인한 옛날에 한 번 엄마한테 엄마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?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나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좋아했어. 나 수녀 되고 싶었어. 라고 하시는 거예요. 우리 엄마 참 대단하다.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. 많은 영화 팬분들 우리 아열대 소녀 소설집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좀 많이 읽고 SNS로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